지금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꼭 진돗개만 키우는 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을 만나면요. 참 답답한 게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이든 아니면 사냥을 하는 사람이든 옛날 사람이든 요즘 사람이든 오면 자기가 개에 자신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신이 있다는 사람들 오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개 눈하고 똥구멍을 많이 봅니다. 눈하고 똥구멍을. 옛날에 있죠. 그런데 똥구멍이 큰 개가 대담하다고 그래요. 예예.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데 제가 참 황당한 건 뭐냐면 개라는 걸 우리가 딱 보면 눈하고 엉덩이 똥구멍만 보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보이잖아요. 외모도 체형도 전부 다 보이고 털도 다 보이고 기질까지도 외모에서 드러나잖아요. 예. 읽어내죠. 우리가 읽어내지 않으려고 해도 개를 만지는 사람들은 개를 관찰하고 보면 그게 묻어나오잖아요. 개한테서.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게 이따가 또 차가 한 대 지나가거나 뭔가 다른 상황이 생길 때마다 또 그 모습들이 다른 모습들이 숨어있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그런 걸 무시하고 자꾸 눈하고 똥구멍만 보냐 이거죠. 예예. 전체를 안 보고. 그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한 번 그런 걸 올렸다가 한 번 말쌈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개를 볼 수 없는 똥구멍 큰몸. 그걸 골라가다가. 관상을 보면 예를 들어서 관상쟁이한테 가면 얼굴을 다 보고 하는 관상하고 눈하고 똥구멍만 보여주는 관상하고 얼굴을 다 보는 게 더 관상을 잘 볼 수 있고 또 대화도 나눠보고 하면 더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예. 진돗개 치고 똥구멍이 작은 게는 못 봤는데 그 똥구가 크다는 진돗개들이 돼지 앞에 가면 못 짓잖아요. 호랑이도 잡는다고 하는데 세 마리만 있으면 실제로는 대부분의 진돗개들은 수렵 진돗개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150건 넘는 돼지한테 입을 못 벌린다고요. 예예. 그런데 왜 똥구멍은 커졌는데 다 입을 못 벌리냐 이거죠. 왜 똥구멍만 보고 번식을 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진돗개를 보면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똥구멍만 보고 눈까리만 보니까 똥구멍만 커졌지 대담해진 게 아니다. 똥구 큰 놈이 대담하다 그랬는데 대담성은 그대로인데 똥구멍만 커졌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저기 그분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누군지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분이라고 치고요. 예예. 내가 대놓고 말싸움을 했으면 모르겠냐면 그렇게 개를 잘 보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개를 백몇값에다 세워놓고 열 마리를 세워놓고 온갖 개를 다 섞어놓고 진돗개, 진돗개 세워놓은 새끼는 개들이요. 예예. 열 마리를 섞어놓고 열 마리를 백미터 밖에서 뽑아내보자. 그리고 오십미터 줄이고 십미터 줄이고 누가 더 정확하게 뽑아낸는지 한번 봅시다. 예예.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저기 브리더님이 더 잘하실 거네요. 예.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걸로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지만 예. 경험이 많다고만 중요한 게 아니고 눈썰미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예. 예. 그랬을 적에 하는 행동이나 걔 어떤 체형이나 흐름 같은 건 멀리서 와도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예. 침착하고 경험하냐. 그리고 걔가 얼마큼 했지 난 자신이 있었어요, 그때. 예예. 백미터 밖에서 뽑아낸다. 그리고 제가 경기에서 한때 유명해졌었던 게 왜 유명해졌냐면 한 20년 전에 진도궁에서 획을 걷었던 목포 장호라는 게가 있었어요. 그걸 멧돼지 사냥하는 사람이 개가 워낙 강하니까 그걸 이제 멧돼지 계란 하이브리드로 만든다고 가져와서 집어넣고 가져왔다가 음... 내놨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가져오게 됐냐면 어디 쭉 차를 갔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뻥떼 장사를 하잖아요. 예. 뻥떼 장사가 개를 싣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난 몰랐어요. 근데 가다 보면 나도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밖으로 차를 돌렸어요. 그래서 그 그 차에 갔어. 그래서 걔를 보고선 아저씨 그거 저기 나한테 팔아라. 철통어도 모르죠? 그게 어디서 나온 것도 모르죠? 예예. 팔라니까 얼마나 샀냐니까 15만원 줬대요. 예. 그럼 내가 30만원 넣을 테니까 나한테 주셔오니까 옆에 팔았던 주인이 뭐랬냐면 주인이 있었어요. 막 넘기는 과정이었으니까. 예예예. 아니 내가 내가 팔았는데 뭐 내게. 당신 이미 돈 건네였으면 끝난 거지 뭘 말하니까 아이 뭐 이래. 그럼 당신한테 또 15만원 줄게. 그래가지고 전부 다해서 45만원에 내가 저 그게 인출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얼마나 나이가 거의 10, 14년은 된 거 같아. 예. 내가 얼마나 칸칸한지 손을 못 대겠더라고. 근데 그때는 내가 항상 뭐 우리 둘 다님도 마찬가지지만 캔넬박스 싣고 다녔으니까. 예예. 캔넬박스까지만 실어다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주인이 자기가 이제 뻥떠한 사람이 목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누르려고 막 그랬던 소울을 하던 과정에 그 사람이 안 와서 캔넬박스에 놓아줬어요. 그리고 딱 닫고 알았다가 이제 가겠다고 하다가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장호야 잘가. 아마 경기에 오래 계신 분들은 목포 장호라는 게 나을 거예요. 네. 장호야 잘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내려서 다시 물어봐요. 장호? 이게 너 혹시 어디서 왔냐니까 목포에서 왔대요. 목포 장호야? 확실해. 그렇대요. 그럼 어떻게 믿냐니까. 그래서 선배들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받죠. 목포 장호가 어디서 왔대니까. 그러니까 뭐 서울 쪽으로 왔다 뭐 어딜 갔다 어디 갔다. 경기도 쪽으로 올라왔다 그러더라. 양평 쪽에서 내가 그걸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목포 장호가 맞서 오니까 맞대요. 생명을 딱 봐도 다시 보니까 그게 맞아. 네. 그래서 가져와서 선배들한테 전화했더니 그걸 당장 갖고 내려가지고 그 선배한테 뺏겼어요. 그거를. 네. 그러면 그게 내가 그게 할통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진단하다 그냥 살을 쳐서 돌아왔잖아요. 계좌체만 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배들이 뭐냐면. 야 저 새끼가 어떻게 지나가서 차에서 한 200만 원 넘게 떨어진 데서 걔를 보고서 그걸 쫓아 들어가서 그 40만 원 저런 개를 뽑아내오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때 내 진돗개 진짜 미쳤을 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눈썰미죠 그게. 멀리서 봐도 그게 어떤 개라는 걸 쉽게 말하면 좀 확대해서 보듯이. 네. 그게 봤으니까 본능적으로 그 큰 돈을. 똥개인지도 모르는 거 큰 돈을 주고 가지고 왔으니까. 내 눈에 차는 개가 똥개일 리가 없죠. 네. 그래요. 가져와서 결국 그거 내 씨를 못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씨를 한 번 받고 그 개가 죽었는데. 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양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개를 멀리서 세워놓고 개를 뽑아내 봅시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네. 그런 대안을 했더니 그분이 선뜻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 얘기가 우리 특정자 비더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를 왜 쪼개보냐네. 내가 진도에 겪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다 보이는 걸 왜 굳이 다 가려서 눈하고 또 꼽아보냐고요. 다 보이는데. 그리고 저기 진도에 개를 사러 갔을 때도. 네. 개가 한 100마리, 100주 정도 전문경사님과 묶여 있더라고요. 여기 어떤 사람이 개를 가져가서 얼마냐니까. 한 마리, 둘 다 120마리. 여기서 잠깐 제가 영상 끊고 계속 통화를 위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똥구멍에 대한 이야기. 눈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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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